아유 어딨어요? 뭐요? 네 어 왔어? 네 집에 왔다는 거 아니었어요? 지하유차장으로 빨리 와 어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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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무슨 일인데 이게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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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빨리 타야 돼 늦었어 지금 아니 어디 가는데요? 앉아봐 갈 테니까 빨리 타 가 가진 못했던 내 마음 이제는 모두 다 하기를 너는 널 사랑해 세상 끝까지 다 낀 나의 사랑 오직 너뿐이란 걸 이게 뭐 하는데요? 뭐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거예요? 오늘 아주 중요한 게임이 출시하는 날이야 게임 그래서 그거 사러 온 거예요? 아니 그거는 사전 예약으로 벌써 샀지 근데 직접 줄을 사야만 주는 OST가 있거든 그게 진짜 레어템이야 지금부터 몇 시간만 기다리면 돼 그래서 지금 나 혼자 저기 가서 기다리라고요? 아니 나랑 같이 왜 난데요 지향씨한테 말해요 안 돼 형이 알아도 큰일 나 뭐야 지향씨랑은 모든 걸 다 아는 사이 아니었어요? 형은 이제 나 게임 안 하는 줄 알거든 전에 내가 게임하다가 스케치로 펑크 내서 아 그럼 혼자 기다려요 게임에서도 아주 좋아하겠네 후준이 좋아한다 그러면 잘 팔리니까 혼자는 위험해 요즘 더 위험한 거 나예요 댓글 못 봤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보여 가자 이거 답답하면 어떻게 잘 쏘아져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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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진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? 뭐? 아니 게임에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밤을 새서 기다린데? 좀 경건하게 기다리면 안 되나?